랩 랩 랩 랩 랩 랩! 랩 랩 랩 랩 랩 랩! 오늘 뭐 하는데 여기 성수동에 온 거예요? 오늘 홈 파티에 참여 되셨고요 홈 파티요? 그럼 파티 피플이 와야 되는데 저희가 한 번을... 그래요? 오실게요 Hi! Hi! Thank you! 네! 저기요 너 오늘 배팩 때리러 가니? No, I'm here for the party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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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는 초반수 입이 나오지? 저 파리퀴플 파티 복장이에요 그럼 파티하러 가면 되는 거야? 들어가 보시면 아시죠 It's factory 가볍시다 그러면 아 갑시다 Let's go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려도 이쁘네 뭐야 왜? 왜 왜 왜 왜 왜 야 야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보지도 못했어 정성인 것 같은데? 우리가 갈 적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? 너 이거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하고 다니잖아 외국인 앞에서 당 좀 쪼라 외국인 중에 울렁실 없는 게 조나단 하나밖에 없거든 럭키하고 그러면 일단은 저 미꺼만 따라와서 야 너도 잘 나와요 이거 하나 아니 와우 와우 가 봐 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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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bi, Myung-soo What else do you want to know? And you Yeah, it's really hard like me Wow Let me introduce my friend Hi This is Myung-soo, Myung-soo Hi Hi Myung-soo Hi Rg- стол Adam Adam Yeah yeah Oh Are we ready to party? Yeah Let's party L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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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mieli F 하 세뇨리따! 바이 바라 다크 바라 세뇨라 삐따 아사라비아 타빠라! 시호게임 대표소 있어 대표소 대표소 나이스 씨! 아이 토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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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쏘리 쏘리 어우 미치겄네 어우 뭐야 얘네 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생초면 외국인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진짜 막상 외국인이 하는 발음 너무 어렵죠? 근데 나는 장난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 생초면에 갑자기 근데 갈빈 나 갈빈 진짜 잘한다 난 갈빈 나 다 뻥인 줄 알았거든? Before we have this party How about you? Where are you from? I'm a dancer slash choreographer 배치원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좀 쫄아요 나도 좀 울컥했어 지금 I'm looking for exit 이렇게 또 없으면 잘하셔 없으면은 민병철이야 클래스 워너원? 오우 클래스 워너원? 인터넷 강의 어어어 아세요? 울지 앞에 학색지 보이시죠? 네 일단 이게 너무 예뻐 너무 파스텔 톤으로 잘해놨어 고급적 고급적 오 오翻 틈 화분 1장 이고요 자연 배우면 5일째 1일Enjoy 에이 그지 말 하지 마 uli 쓸발란수 탱스 기초 여만 패키지 잠깐만요 그러면 사원에 이면서 입 특히면 다 이것만 하고 안 좋을게? 그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건 그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건 연애하는 건데 어쩌라는 거야 나 너 우리 와이프한테 뚜둑이 맞아. 아니 아니 아니. 너 우리 와이프한테 뚜둑이 맞을래? 셋업! 예스! 셋업 비 콰이엇! 근데 하루에 10분 정도는 투자를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10분 만일? 1년 후에 만약에 또 내가 정말 못하면 여기 고소할 거예요. 특별하게 영어 레벨 테스트를 진행해 왔어요. 레벨? 선생님이신데 오우! 영어 실력이 안녕하세요 선생님. 영수님 같은 경우는 자망을 하셔서 말씀을 못 하신 것 뿐이지 알고 계신 게 정말 많으셨어요. 가빈 님이 놀란 게 흐름을 파악하시더라고요. 오우! 오우! 저희가 오늘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미션을 하실 거예요. 그 가지 미션 하시면 퇴근하시면 됩니다. 자, why don't you? why don't you come to my body? 너는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? 페이지 1이 어디 있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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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네 맞죠? 너의 12페이지. 야 넌 단명이니 나 많이 누가 핀다. 야 너 우리 집 옆으로 인사 보면 안 되니? 나 거의 비서인 지금. 거의 간병인인데 간병인. 강연을 좀 들을게요. Why don't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? 자, 유념하면서 다시 한 번 따라해 볼게요. Why don't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? Why don't you get some rest? 따라해 볼게요. Why don't you get some rest? 뭐 자주 시켜 뭐 그렇게. 해야지 늘죠. 그러니까. 해야지.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do. Do. Go. 나 시끄러. I'm reading a book. Sure. I'm so excited. Promise. This is promise. Okay. 너 돈 많이 받았냐? 왜 이렇게 맛있겠네. 저는 영어 부모가 더 좋아요. Sure. I'm so excited. 시끄러 나와. Let's have some fun. Yes. 그럼 이건 DJ 할 때도 썸먹어도 되겠다. 그렇죠 그렇죠. Let's have some fun. 근데 조금. 이상한데. 이상한데. 아니. 왜. 여기 관계자 앞에 앉아.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. Why don't we grab something to e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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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무서워서 못 되겠어. 지금 가라 그래. 다음 기회 하자. 아유. 아니야 할 수 있어. 진짜 할 수 있어요. 연습을 해보자. 네 연습 연습. Why don't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? When? When? 야 왜 시킨 대로 해. When? 아니 물어 올 거란 말이지. My birthday party cancel. Bye bye. Why don't you come to my house warm party? Next week Saturday. Next Saturday. Sure. I think I can go. Oh yeah. Sure. No no no. I'm sick. I'm sick. I would like to... 진짜 떨리겠다. I would... Are you busy? 아유... 아 미치겄네 이거. 일단 한 번. 괜히... 가만 가만. 어차피 무슨 사람들이 있냐 뭐. 뭐... 아이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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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에 Very nice. Do you like party? I like party. What about you? Don't you like party? Everyone likes party. 김유호 세통 김유호 세통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는 다음 주에 새벽과 새벽에 어디에 오세요? 어디에 오세요? 어느 날? 왜? 왜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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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원? 이태원 이태원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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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다음 주에 2일? 2일이요? 아니요 이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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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리노베이션 어떤 인테리어를 새로 한 거죠? 뉴 인테리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바티 안 하간다 아 이게 이게 대원대로 안 되잖아 지금 오케이를 안 하잖아 지금 한 명만 오케 하면 나머지 네 명은 아이고카 아이고카 오케 땡큐 에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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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possible 땡큐 어 됐어요 저희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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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see you next week week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 선생님들이 정말 재밌게 만들어주셨다 땡큐 땡큐 아 못하겠네 아우 김현이 너무 잘하셨어요 자꾸 땅방 물어보잖아 대충 됐어 근데 Why don't you come to my house warming party? 응 그럼 외국만 만나면 초대를 해야 되니? 조미토리도 아니고 계속 초대를 해야 돼 외국만 만나면 아담이 자꾸 나한테 카인디리스하게 물어보잖아 맞아 너무 잘하셨어 근데 나 어디 갈 때 같이 가 아 좋아요 오늘 그럼 이제 열 개장 내일 만나요? 내일 10분 더 할게요 오늘 못하겠어요 이제 저희가 끝났어 조버스의 미션은 개인 미션이에요 어 네 네 It was the best 최고였어 ever 내가 먹어본 버거 중에 Where is the best place in Korea? Do you have any favorite K-POP 아이돌 or K-POP 뮤직? 아담 좋아 아담이 나랑 맞더라 아담이 아담 아니 맞더라 베스트 마이 라이프 하면 되는 거야? Shut up boy 내가 많이 안 썼던 것들이 꽤 나와 지금 벌써 두 번째 시간에 고맙다 간명까지 해주고 참 가비가 진짜로 내가 저 하우스 워밍 파티 너 초대할게 아 나눈 대화 중 최고였어 그러면은 It was the best conversation 이게 뭐냐 소파는? Ever Ever 아 파이타닉 The Movie The Movie The Movie 파이타닉 아 아 아 너 일일교 일일교 일일공부 다노놓고 하자 야 몸으로 하는 거야 몸으로 하는 거 못 하겠다 할 수 있어 파이팅 연습해 보자 연습해 보자 연습해 보자 너 여기 회사에서 뭐 헌증이 좀 해 네가 서준이니까 더 안 돼 지금 슬로우리 슬로우리 Where is the best place in Korea? 그러면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이렇게 얘기하면 저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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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투 미투 그렇지 It was the best conversation 여국인을 당분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연습해 보자 자 그럼 제가 아담이에요 어 하이 명수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갑자기 저랑 인사를 하루에 몇 번 안이신데 제주 아일랜드 was the best place ever 오 오 어디서 해야 되냐면 What is it about the best place in Korea?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머릿속 오르면 대둔만 생각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케이팝 해야 돼요 먼저 가라니까 저도 수술할게요 야 너 이렇게 할 거예요 할까요? I have a question for you Where is the best place in Korea? 나 좀 도와줘 뭘 좋아 내가 도와줬는데 오우 오우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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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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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알 수 있는 거 다 Michigan, 배고파요? You know it? Yeah, I know. Och. I have... 목포에... 제주아일랜드가 가장 PrincipalaiPEOPEN에 오는 것입니다. 왜? 뭐 방 Bridget 진짜? Thank you. 미션 완료! 2분! 1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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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스피나! 안녕하세요!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! 네? 네! 어떤 Kpop idol이나 Kpop 음악을 가지고 있어요?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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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저희가 그 댄스에서... 너? 네! 라치카! 네! 우리 팀! 럭치카! 와이잇! 와우! 와우! Wonderful! одram especially connectbates incredible apa why dont dont you come to my house woming parry 했어요 that girl is the best kpop music ever 미션은 두 분 다 성공하셨고요. 오늘 클래스 어떠셨어요? 10분 안에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깨끗하게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배우고 바로 와서 연습하면 야 금방 배우겠다 영어. 제가 퇴근할게요. 끝났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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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말 다음에 더 뻥친 거 아니야 지금까지. I lost my passport yesterday. 중심 좀 차르지 또 여권 잊어버려. 답답하다 정말. 일단은 최대한 끝까지 올라가야 해. 네. 아무튼 귀찮아지 말고 감사합니다. 구독하란 말이요. 감사합니다. 뭐해 지금 구독해.